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치러졌던 영암무안신한선거구는 5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현역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이에 맞서 4명의 후보들이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저마다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무한공항이 위치한 곳이어서 후보별로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이어서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무안신한선거구는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내고 저마다 지역을 돌며 표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서삼석 후보는 정권 심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발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인구 소멸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대응 반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보완해야 되겠고 또 농수축 산림인들의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생산비 보장 등 법을 보완하거나 재파리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영암무안신한 당협위원장 출신인 황두남 후보는 물 걱정 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과 AI 융복합 산단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진보당 윤분식 후보는 지역정치 의세 변화를 위해 새 인물과 새 정당이 필요하다며 싸울 준비가 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당 부대표인 김팔봉 후보는 쌀생산진흥법 제정 등 농민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업원이 우수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합니다. 농어촌 소멸이라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에 농업인이 주의되는 참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지욱 후보는 농민이 농업에 집중해서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남권 최대 현황 가운데 하나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과 관련해 서삼석 후보와 윤부식 후보, 김팔봉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밝혔고 황도남 후보는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투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욱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 수림이 필요해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되살아난 영암무안 신한선거구.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 독주할지 이를 막아서의 후보자가 나올지 결과는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